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저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수의 국민들이 아무리 국내에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을 만드는 저희가 무엇일까? 지금 선거법이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한 제도가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고치려면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큰 혜택이 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이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첫 번째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 유권자가 선호도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고 동시에 각 정당에 대한 자신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선호도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괜찮은 제도인 거죠. 이런 괜찮은 제도를 그냥 두고 명분이나 신리도 전혀 없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하려고 하는 저희가 뭐냐 이야기죠. 첫 번째 질문은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처음에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총대를 맵니다. 처음 안은 좀 놀랍습니다. 총 의석수 300석 가운데서 현재 지역구의 250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하고 모든 걸 다 합쳐가 75석을 연동률 50%를 도입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예당이 패스트트랙 그런 단계에서 이를 받아들인 이유는 명백합니다. 첫 번째는 다당제를 허용함으로써 예당이 선거에 패배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과반수를 넘는 영향력을 행수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있었습니다. 다른 계산은 화급한 공수처 신설법안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예산안 통과 등에서 군소정당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결국은 야합의 결과로 여당의 2중대, 3중대들이 다 동원돼서 협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여당은 한 가지 목표는 이미 달성한 겁니다. 결국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이 거래를 한 셈입니다. 지역구에서 자신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주권을 국민으로부터 빼앗아서 거대 여당과 군소정당들이 각자의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한 것이죠. 주고받은 겁니다. 그래서 야합정치다 이렇게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중앙일보의 정영기 논설비원은 선거법 개정안의 빛과 그림자를 아주 가혹하게 평가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범여건 군소정당들은 유권자한테서 위임받은 입법주권을 돈과 자리를 얻는 대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팔아넘겼다. 팔아넘겼다는 것이죠. 결국 4플러스1 헤비체는 주권을 팔아서 입권을 매수하는 입법거래암시장이다. 시대의 국회의장 문희상도 여당의 신여 역할을 한 덕을 좀 볼 것이다. 그의 아들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을 것이니 도덕질 당한 주권을 어떻게 해소하나 이렇게 가혹한 평가를 내립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서 신리라는 것은 정당의 이익을 돌려주는 것 외에 국민들에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무나 복잡해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선거법 개정안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들의 거래가 그럭저럭 굴러갈 것으로 보였습니다마는 한국당의 완강한 반발, 여당 내부에서 지역구 축소에 따른 반발, 그리고 시중 여론들이 악화되면서 거래 내용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겁니다.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그리고 연동률 50%로 바뀌게 됩니다. 드디어 12월 13일 날 민주당 내부의 반발로 말미암아 가지고 지역구 250에 기존의 비례대표 20석, 연동률 비례대표 의석을 30석까지 줄이는, 심지어는 25석까지 줄이는 그런 안까지 변화가 됩니다. 12월 13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 심상정의 꿈은 연동률 비례대표 의석 75석이 30석이나 25석으로 줄어든 겁니다. 당연히 정의당이 의석을 공짜로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심상정 대표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특유의 작전, 압박 전략을 사용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면 차라리 당신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원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대결을 하자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심상정 씨는 그 안을 제시했지만 지금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에 투표에 붙이면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은 한쪽으로는 정의당을 압박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자유한국당을 원대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거법 개정안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국민이나 국가는 없었습니다. 국가의 이익이라든지 국가의 발전이라든지 국민의 이익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그들의 이익만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여당과 여당을 추종하는 군소정당입니다. 4 플러스 1 회비체에 속한 정당들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국민들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운용의 핵심 제도인 선거법을 그들끼리 밀실에 앉아서 주고받는 밥그릇 싸움을 해왔구나. 그것을 국민들이 깨우치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선거법 자체가 누더기가 되어버렸구나. 야바이 선거법이 되어버렸구나. 그것을 국민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 민심을 더불어민주당의 촉이 있는 그런 핵심 관계자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결론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어쨌든 우리가 옳은 일을 해야 되니까 현행 제도대로 총선을 치르는 겁니다. 현행 제도가 괜찮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고 저위가 불순하기 때문에 아예 이번 기회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실직구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우리가 야합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설령 그렇게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압니다. 아 저 양반들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저렇게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고 했구나. 정말 나쁜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을 이번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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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